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. 설날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. 고향, 차례, 떡국, 부모님, 세배, 복주모님, 정겨운 이 말들 속에 우리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.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,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가슴 따뜻한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